빡빡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드럭이 차로 및 와서 나를 못 보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p자예요, p자예요. 어머 어머 지금, 어머 지금 가래로 가고 있나 봐, 가로로. 지금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이렇게 밀고 가는 거. 계속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 뭐가 지금 볼 것 같아요. 블랙버스가. 빵 하고 있어요, 빵 빵 하고 있어요. 빵 빵 소리 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연미터로 가던 거야. 예. 모르나 봐. 계속 빵빵하고 있어요, 빵빵. 속도도 안 줄어. 근데 빵빵은 들릴 거야, 언니. 자는 거 아니야? 규현이가 때리는 거랑 강호동이 때리는 거랑. 아, 그렇지. 잘 부러지지. 가보겠습니다. 야, 빗길인 것 같다, 또. 그치? 뭐가 빗길? 매축하네. 저렇게 들이대면 어떡해. 이거 포니 박스가 완전 낀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아요? 지금 상황이? 많이 달성했으니까. 그러면 이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 이거는 정말. 제가 2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가 앞에 화물차가 있어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제가 정신을 한 수초 정도 잃었었거든요. 아이고. 제가 정신을 차린 후에는 연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가대대리랑 화물차 사이에 낑겨가지고 운전석이랑 조수석 문도 안 열지 못하고 벤 차량이어서 신원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차 위에 화물차가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계속 지지직지지직 소리 나면서 차가 더 구겨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 여기서 만약에 불이 난다면 꼼짝도 못하고 죽겠구나 라는 심리적 압박가 때문에 그냥 너무 페리스도가 와서 우왕좌왕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지나가시던 분들이 차를 멈추고 와주셔서 직접 발로 유리창을 떼주시고 꺼내주셔서 그분들 덕분에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만나서 정말 다행이 좋습니다. 네. 거쳐 있을 때 정말 무서웠었는데 도와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곳곳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저는 구급차를 타고 바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제가 블랙박스를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화물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 깜빡이나 그런 것도 아예 없었고 사이드 미러로 1차선을 확인을 했다면 제가 안 보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차선 변경하는 각을 보면 렉가 없었더라도 가드레일을 박았을 각으로 보여가지고 저는 무조건 졸음운전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직업 특성상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운전을 할 때 화물차가 옆에 오면 심장이 좀 철컹철컹 내려앉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안 다쳤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도 못 봤을 수도 있고 평생 불구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운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멀쩡히 있는 거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많이 고통이 올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 컨디션 같은 걸 잘 관리해서 졸음운전을 좀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트로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온 것 같아요? 졸음운전이요. 네. 지금 상대가 졸음운전이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졸음운전도 추정되는 겁니다. 저걸 철호 변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철호 변경이면 앞으로 갔어야지.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쵸? 저거는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저렇게 들어오면. 조금만 내가 또 앞으로 조금만 더 갔으면 거의 딱 껴갖고서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다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졸음운전! 에이! 뭐 하나 있다. 하영은 10번을 차. 저도 높죠? 저도 3m 그냥 넘는데. 여기 처음 가시는 분인가? 아악! 동갑 앞에 3m. 처음 가시는 분인가? 아악! 아악! 근데 계속 간다고? 모르구나. 어, 무서워. 떨어질까 봐. 이건 안 되지. 아, 모르고 가시나 봐. 아, 큰일 났다.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 금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미 어떻게 해? 저기 또 뭐가 있을 텐데. 가다가. 어, 저 치는 거 아니야, 위에? 위에? 위에 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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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두 두 두 두 두. 어떻게 저렇게 두 수까지? 와, 다 무서워, 다 무서워. 네, 111 신고합니다. 예, 122 중입니다. 네, 우리 시놀 여의지하 쪽인데요. 시놀 여의지하 쪽으로요? 예, 예, 인천에서 서울 쪽 빠지는 집인데 그 피제한 멍멍하는 트럭이 그냥 들고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집을 잡고 싶다고 했거든요 지금 제보하시는 거 진짜 겁나겠다 앞에서 뭐가 날라올 수도 있는데 어, 답이 있다, 진짜 이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다 계속 보시고 가고 있어요 왜 이러고 다 푸시는 거야? 근데 저걸 못 그러나? 아니, 알지, 알지, 알지 소리가 날짜리 2포부터 지금 들어오는 다 지금 피실랜드에 가고 있어요 와, 저거 그냥 시험? 아, 계속 마인네 네, 지금 차 번호를 이해하고 지금 상승하는데 지금 아, 위험하네요 그치 위험하지 그치면 안 돼요 저 위험하다 빵 하면 안 돼? 지금 여의도 쪽 아니면 예, 차 번호를 만들어야 될 것들이 지금 다 떨어뜨려가고 있고 시험공사에 이제 다 파관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케어랩도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그냥 다 무시하고 달리고 있어요, 트럭이 아, 예, 컴퓨터 방에 진짜 여기도 가요 와, 근데 저 트럭은 위를 뭐로 묶었길래 하나도 흐트리며 야, 이분 진짜 정의롭다 불안할 텐데 바쁘신다, 어떡해 바쁘신다! 바쁘신다! 불 날까 봐 무서워 네 와, 저거 다 부시면서 부르지 너무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빵빵 번쩍버쩍 하면서 저 차한테 조심해 조심해, 멈춰 멈춰 네 몰랐다고 하기에는 저거는, 그렇지? 너무 길게 알았다, 이제 불 봤어 빵빵 번쩍버쩍해서 이제 알았다 깜빡이 됐어 또 와, 놀랄 것 같아, 불! 와, 놀랄 것 같아, 불! 와, 이건 불인데? 울림 얼마 정도 줄이길래? 지금 한 중간 정도 들어왔어요 터널이 진짜 길다 멈추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신고하고 그 차가 멈춰서 블박차는 그냥 지나쳐서 왔어요 그런데 뉴스에는 저 관리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앞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시하고 들어갔다 멈추라고 라디오 방송까지 했는데 멈추지 않았다 네? 그래서 멈추지 않아서 우리 안전순찰차가 가서 세웠다 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아니 안전순찰차? 못 봤어요 응 응 라디오 방송? 못 들었어요 혹시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대단하시네 신월 여의 지하도로를 관리하는 회사 측에서 블랙버스를 또 꺼내왔습니다 어? CCTV CCTV? CCTV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아, 진짜? 우와 직접 들어보시죠 아, 뭘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처음 가는 경로이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셨는데 이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일반 승용차 내비게이션으로 설정을 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서 이분 같은 경우도 터널에 들어왔을 때 자기 차량이 주행이 우선은 가능했고 파손되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적인 표지판이라든지 도로 정방판 그리고 현수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 300m 전부터는 물리적인 진입 방지를 위해서 높이 제한 시설 그 롤링 배리어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 운전자가야 물리적으로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확인이 되자마자 저희 이제 자체 라디오 재방송 시설 터널 안에 방송 시설을 이용해서 1차로 정차를 요청하는 방송을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라디오 재방송이라고 해서 주파수는 저희가 듣고 있는 일반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다 소신되고 있고요 모든 차량은 전방에 교통상황을 위해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터널 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전방 교통상황에 위해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터널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안 들으시고 계셔도 터널 내 스피커에서 똑같은 음성이 지금 송출은 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터널 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차량은 전방에 운송차량에 운이 가여 신기하다 이분은 차량 이동하면서 라디오를 켜놓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라디오에 대한 음성은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터널 밖에서 방송이 들어오긴 했는데 또 역시나 창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의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하셨다고 저희 신월여유제도로에서는 해당 사고를 CCTV 모니터링과 그 영상 요구 시스템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통행 제한 위반 차량이 진입하는 상황을 CCTV로 확인한 후에 저희가 안전선찰차를 현장으로 투정시켰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 이유는 그 시설물이 파손이 돼서 2차적으로 피해 입은 차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 입은 차량을 안내를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피해 차량은 한 40대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그 차량까지 총 합치게 되면 약 한 2억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이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보험사 쪽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차고 진입으로 인한 지하도로 진입 시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그리고 소방시설물들이 파손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과 높이를 주의 있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경우 자신의 차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해서 경로를 꼭 확인한 후에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수로 차고 진입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시면 저희 안전소차차가 언제든 이용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고 있습니다 저 트럭이 차로 행여서 나를 못 보고 어? 이렇게? 완전히 P자예요 P자예요 어머 어머 지금 가로로 가고 있나봐 가로로 지금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이렇게 밀고 가는 거 계속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고 있잖아 뭐가 찍는 거죠 블랙버스가 빵 하고 있어요 빵빵 하고 있어요 빵빵 소리 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옆에 차로 가는 거야? 예 모르나 봐 계속 빵빵 하고 있어요 빵빵 효도도 안 줄어 근데 빵빵은 들릴 거 아니에요? 자는 거 아니야? 어? 어 연기난다 어? 어 너무 무섭다 아 이렇게 한참 간다고? 예 이제는 느껴야지 느려지는 거 같긴 한데? 어 멈춘다 멈춘다 잠든 거 아니야? 어? 부딪혔어 뭐 하는 거야? 살짝 부딪신 거 같아 너무 너무 무서울 거 같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근데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 운전석이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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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다른 차선이 오는 차 한 번만 없으니까 한 번만 없어 사람도 아니고 차인데 이게 안 보인다고 과연 저렇게 오랫동안 저거 몰랐던 게 말이 되느냐 이분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좀 몰랐다 트라우마에 아 그럼요? 당연히 당연히 이분의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미쳤다 3차로 그래서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제 뒤편에서 오던 트럭이 제 왼쪽 홈이 차를 이제 들이받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제 차가 90도 정도 회전을 했습니다 저 2차 사고 날 뻔했어 저거 봐 T자 형태로 이제 쭉 밀고 나갔고요 차가 돌자마자 저는 트럭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크라우션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바로 서지를 않더라고요 몇 미터를 가는 거야? 닫힌 순간부터 경지할 때까지 총 시간이 51초 정도였고요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한 560에서 570m 정도 올라가셨습니다 와 그 51초가 되게 길게 느껴졌겠다 큰일까네 그치 저는 중앙 분리대를 보고 있고 왼쪽 운전석 뒷문 이렇게 해가지고 트럭을 이제 앞을 보면서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제가 오른쪽에 가드레일 같은 게 있으니까 이대로 밀려서 가면 저 가드레일하고 트럭 사이에 뛰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와 어머 어머 저런 데 부딪히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신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죽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어 방법이 없으니까 50초 정도 끌려가고 무섭도로 가장자리에 멈췄고요 사고가 끝나고 보니까 타이어 내장은 다 찢어서 터졌고요 와 펑크 나 있겠지 휠도 휠이 뚫려가지고 어머 다 갈렸어 멈출 때 연기도 나고 불꽃도 튀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음... 웬만해선 아주 경미한 사고도 차에 타고 있으면은 그... 충격이 전해지거든요 그치? 이게 저 얘기예요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사고가 50열처로 동안 지속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셨는지 사고가 나자마자... 사실 못 느끼는 건 말이 안 되지 요철로 모두 하는데 그치? 그치... 졸음운전이거든요 졸았나? 근데 사고 난 이후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전방 등을 치고 달리셨냐 뭐라고? 괜찮냐고 안 물어보고? 아휴... 진짜... 당연히 저는 그때 당시에 라이트를 켰다고 말씀을 드렸고 블랙박스를 보니까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그분은 제 차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보인 거예요? 응... 와... 신체 상에는 크게 있지 않아서 정의적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죠 아... 어떡해... 혹시 뒤에서 누가 오나 걱정을 하면서 김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무섭게... 길을 걷다가도 어디선가 경적 소리가 나면 제 차 안에 갇혀서 제가 눌렀던 경적 소리가 생각이 나면서 심장이 쿵쩡쿵쩡 뛰죠 기억이 떠올랐던 날이면 제가 꿈꾸면서 욕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정도 돼가는 시점이네요 저는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네...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 가해자에서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중간에서 핸들링을 하시는 부분이라 저게 말이 되나? 금액을 떠나서 합의만 된다면 아, 이 건은 내가 합의를 했으니까 머릿속에서 지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보험사랑 합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가해자로 또 왜 연락이 없을까요? 보험사에게 맡겨진 거예요 보험 처리를 끝나니까 신호위반도 아니죠 속도위반도 아니죠 중화선 침범사고도 아니죠 사망사고도 아니죠 그러니까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보험 처리해줬잖아 그리고 이제 벌점 범칙만 먹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이야, 저거 살인미수 아닌가 저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이런 건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치료받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하고 앞으로 치료비하고 이제 그런 거는 평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빨리 이걸 갖다 잊자 잊기 위해서 그냥 3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큰 차는 거울이 많잖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이거 한번 보면 되는데 안 볼 수가 없는데 차인데, 사람도 아니고 거울이 있으면 뭐해 봐야지 그렇죠, 봐야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난 01. 패턴 K Holz 피ISH 피 x3 oppress 다시 중시장보다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1차로의 어떤 차가 조그만 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와 깔렸을 것 같아요 사망이에요 사망 저렇게 큰 25톤 덤프들이 빡 하면은 그럼 밀고 가죠 아 이게 무거우니까 휘청휘청하나봐요 넘어가나봐요 갑자기 핸들 조작을 해버리면 저 차가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아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네? 그냥 갔어요 사고 났는데 어머 그냥 갔다고요? 잡아야 돼 저거 네 나중에 찾았어요 무조건 잡혀요 저건 왜 그냥 가셨나 이랬더니 어 사고 났어요? 네? 사고 난 거 몰라 깜빡이다가 쑥 들어놓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일부러 자선 바꾼 거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보다가 휴대폰 했나 진짜? 몰랐나봐요 옆으로 간 거 그렇죠? 졸음운전? 졸음운전 네 졸음운전이에요 아 진짜 민폐다 음주운전도 위험한데 졸음운전도 졸음운전도 엄청 위험하죠 그건 뭐 완전히 위험하죠 졸음운전 하다가 깜빡하면 한 5분 가고 이럴 때 있다고 하잖아요 네 있어요 그냥 그대로 네 왜 졸음 쉼터와 휴게소가 몇 킬로마다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항상 그 쉼터에나 휴게소에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이동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요 졸음운전 아니고서도 사각지대를 못 보고 들어가도 사고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특히 운행하실 때는 항상 몸상태를 컨디션을 좋게 해야 되고요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미리 켭시다 대형트럭이에요 아 뭐 한 시속 한 80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가로등이 없죠 네 오우 갑니다 아 나 무서워 벌써 무섭다 이건 와 너무 안 보인다 근데 그 1단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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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找 여러분이 왜 누워있어 저차야? 이미 사고가 났나보다 누워있어요. 아 뭐 처리가 안 됐는데? 우와 이거 악몽이겠다 악몽 마주치면. 이렇게 커다란 트럭이 발견하는 순... 뭐가 있다! 우와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일이냐? 이때 급제도면 멈출 수 있을까요? 못 멈춰요. 뭐 한 30m 될까요? 더 큰 사고 나요? 차가 막 밀려와서. 40m 채 안 돼 보이는데요. 아니 저희가 집중해서 봤으니까 저게 차지. 그냥 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마지막 막힌 도로의 끝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어! 하는 순간!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는 들이받은 차가 더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이 보험사는 어디 보험입니까? 어디에요 정말! 아 이거 오픈해야 됩니다. 저거는 사고 난 지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수리비가 5천만 원 나왔어요. 수리비가 5천만 원 나왔어요. 자차 보험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화물차는 자차 보험 너무 비싸서 안 합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누워있던 트럭에 운전자분은 거기서 같이 누워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기절해 있을 수도 있고. 차에서 내리더래요. 들이받고 난 다음에. 내리더니 왜 들이받냐고. 그럼 아저씨는 왜 누워있어서 그랬더니. 고라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하다 그랬대요. 진짜 고라니가 나오네.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앞차는 불박이 없었나 봐요. 앞차는 불박을 제시 안 한대요. 제시를 안 한다고요? 앞차가 고라니 보여줘 그랬더니 그거는 못 보여준대요. 왜? 뭐 이제 고장나서 없을 수도 있고 안 달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냄새가 나네. 모르죠 그거는.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그치. 밤에 가로등도 없는 꼼꼼한 곳에 아무런 물도 없이 누워있던 스텔스. 과연 시속 80으로 달렸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시속 80으로 달리더라도 전조동 불빛이 한 30m 조금 더 보이거든요. 그럼 보이는 순간 빗길이 또 미끄러지잖아요.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혐의 무재갑 그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안 보이면 좀 잘 보이게 하지 그랬어요. 그게 뭐죠? 상향등. 상향등. 그런 상향을 쳤으면 보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잘못이다. 그 점에 대해서 불박차액의 한 20% 또는 30%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피해? 형사는 무죄 판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민사도 언젠가는 100대0 그런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7대3, 80대20 얘기였습니다. 어, 백대빵 열었다.